아 왜 이겼어? 오케이 둘 반대발로 쓱 밟고 쓱 상대방의 중심만 무너뜨려 상대방이 품을 밟기 전에 요렇게 또 쓱 밟고 쓱 네 아시겠죠? 하나 둘 둘 오케이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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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으로 빠지면서 차도 되고 붙으면 머리를 집어줘 손으로 그렇지 못 붙게 차! 붙었으면 바로 차 그렇지 무릎! 그렇지 좋았어 좋았어 날씨가 될까? 10분 2 3 2 4 5 3 2 2 3 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